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글자를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게 하는 방법, 즉 엔딩 크레딧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위로 올리는 그런 엔딩 크레딧 방법이 최근의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업데이트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죠. 이렇게 글자를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혹은 시를 이와 같이 김소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를 이와 같이 위로 쭉 올리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혹은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탕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글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텍스트 T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T를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를 엄마야 누나야 김소울 이와 같은 시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확인을 눌러서 터치해서 여같이 화면에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글자의 폰트를 좀 굵게 하기 위해서 폰트를 터치해서 자기 취향대로 폰트를 가져옵니다. 저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굵은 글자 빙글의 투 볼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V자 항생 저장입니다. V자는 이것을 터치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하얀색이죠. 이것을 색상을 터치해서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을 터치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글자가 검은색이 됐죠.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서 윤곽선을 약간 내려 보겠어요. 글자의 가장자리에 윤곽선을 넣는 겁니다. 윤곽선을 터치해서 이네이블의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윤곽선의 색이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가장자리에도 검은색이 되니까 글자가 잘 안보이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글자의 윤곽선 색 아이콘을 터치해서 흰색으로 여기 흰색을 선택하겠습니다. 흰색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위자를 터치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세요. 글자가 뚜렷하게 잘 보이죠. 자, 여기에서 글자가 이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는 이쪽에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아래쪽에는 여기 공간이 없어요. 엄마의 눈에 광고인살 밑에 빈 공간이 있어야 이 글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편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글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 현재 부분이 마지막에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엔터를 치서 그러면 엔터를 치면 아래쪽에 커서 깜빡해져요. 그럼 이 한 줄이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또 한 줄을 더 빈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판기에 여기 엔터 치는 아이콘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여기에서 두 칸을 더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글자가 있고 밑에 빈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위쪽에도 빈 공간이 있죠. 여기서 지금부터 글자를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지점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갖다 나와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해서 위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갖다 놓아도 위로 밀어 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일단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플레이 헤드 즉 편지 기준선이 작대기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빨간 선이 있죠. 이것을 제일 앞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여기에 둘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글자의 제일 앞에 이렇게 둔다는 겁니다. 글자 이것의 맨 앞에 이것을 둔다. 둔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여기 보면 이 아이콘 있죠. 이것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최근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 되어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래쪽을 조금 움직여 보겠어요. 움직여 보면 약간 이렇게 움직이세요. 조금만 움직이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애니메이션 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 하얀 색깔이 더 밝아졌죠. 이렇게 활성화 돼요.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타임라인의 이 글자에 여기 하얀 동그라미가 생겨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키 프레임이 생깁니다. 변환점이 생긴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글자가 아래쪽으로 이 시점에서는 글자가 아래쪽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편집 기준선을 이동해서 글자의 맨 마지막에 둡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는 화면의 이 글자는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서 현재 이 부분을 누릅니다. 누르고서 위로 잡아당깁니다. 위로 잡아당겨 그리고 계속 위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누르고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눌러서 글자가 사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리면 이 애니메이션이 저절로 여기에 보면 하얀 동그라미가 변한점이 조그만하게 보여요. 저절로 이렇게 하고서 다시 맨 앞으로 가서 프레이 한 해 볼게요. 여기서 프레이 합니다. 프레이 하면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쫙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래에 있는 이 글자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해서 길게 늘려줍니다. 길게 늘려주는 것은 글자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노란 부분에 있죠. 노란 부분 점 4개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면 재생시간이라는 글자가 위에 떠요. 재생시간 글자 보입니까? 이렇게 길게 늘려주면요. 이것이 길어질수록 글자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 다시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천천히 올라가게 하려면 더 길게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움직이는 게 있죠. 아래쪽에 이것을 더 길게 하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짧으면 더 빨리 올라가죠. 다시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아래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런데 키너마스의 단점은 글자가 양이 많으면 한 10줄 12줄 넘어서면 이게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 만들어야만 긴 걸 할 수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 아이콘이 있죠. 이것이 애니메이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아이콘 이것을 이용해서 글자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